him heavily 저 블럭을 쳐야 된다 아아 Greenspire 아아아아아아 Oppx Okay 오른쪽으로 가야겠네요 어우 왜이래 들어가는게 아니라 점프에서 넘어가 음... 똑같은거구나 아... 왜이래 이거 들어가서 나오고 싶어도 문에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에라이 에라이 아유... 예에에 오나이 갓 하하 돌 떨어진다? 무섭다 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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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해봐 올라와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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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무섭다... 무섭사해시받 pród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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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점프까지 됐어! 아.. 내려가면서 왼쪽으로 가야되는거야 그냥 내려가야되는거야 일단.. 일단 믿어보고 싶었는데 아.. 아.. 믿어볼게 진짜 한번 믿어볼게 제발 오오오오오오오.. 감사아? 아유.. 왜이래? 네~! 떨어지면 못올라올것 같다 들어가지네? 위에서 뭐 떨어진다? 으아아아아아! 흐헿핳하.. 노우.. 하하.. 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진짜.. 왜이래? 제발.. x3 제발. 어... 다 좋은데.. 아 제발.. 아우제발.. 어... 아무래도 뉴즈마가 쪼금.. 편하죠? 스핀도 있고, 엉덩 방법도 있고, 벽 전부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 불안하다..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 거 같기도하고.. 예에에엘쓰 예에에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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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 먹을려다가 까시에 닿을까봐 과감하게 하지 못했어 no 일단 점프하면서 저기서 걸리면 아마 꼬리는 못할텐데 에헤이 와아 대박이네 이거 아 점프했잖아요 점프했잖아요 일단 하다보면 확실히 일단 적응은 될겁니다 아아 오 이게 난 시간 안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거의 진짜 거의 9초 9 찍었겠다 이거 와아 저는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9초 8 저도 처음에는 진짜 적응이 안됐었는데 하다보면 이제 적응이 되죠 저는 처음에 그래서 스프링점프도 타이밍도 못잡았어요 그냥 바닥에 있는 스프링도 점프가 안되는거야 은평도 마찬가지 아 제발 친구들 진정해 진정할게 오 예스 나이스 아 아이고 머네 밑에 비킬도 있고 비켜 비켜 위를 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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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이 좋았네요. 구르메가 떨구는 게 안 맞아가지고. 카이조인가? 아아.... 아아아아... 제발! 어어... 떨어지기 전에 점프했어야 된다? 이게 쭉쭉 가슴이 밟혔다는 거잖아 그러기엔 좀 멀지 않았나? 망했는데 이거? 가속이 안돼 이거 밟고 밟고 왼쪽 파워로 빡! 오케이 잭빠이 아 뭔데 이거 뭔데? 원하는 컨트롤이 뭐였지 이거? 쉘이 없어 와 원하는 컨트롤이 크으아 간다아아아 아 왜 맞죠? 여기서 안 맞아야지 그러면 오케이 예아 딸려! 어우 설계좋아 음...잠깐만 왓! 그냥 앞버튼 쭉 누르면 된다고? 그건 아닌거같은데? 뭐지? 으흐흐흐흫 흐흐흐흫 아 보통 그냥 쭉 누르고 아 쭉 눌렀으면... 근데 결국에는 아빠처럼 죽었겠지? 처음에? 오케 와아 이게 그냥 쭉 달리면 27초 밖에 안걸려요? 한 번에? 가시 뱉지말고 뱉지말고 어휴 진짜 가시들 왜이렇게 많아 이거 딱 알맞게 사라져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좋아 이거지 얘네들이 나오기 전에 빠르게 지나가버린디 나오지말라 나오지마 아무것도 나오지마 하아... 버섯인가? 웬스크링? 워잇? 장난? 괜히 무릎팩 박스 열다가 시간만 날렸어 애초에 처음에 지나갈 때 한번에 지나갔으면 열려고 하지도 않았을텐데 처음에 못 지나가는 바람에 들어가야된다 을 rise 이azing 널 먼저 보내면 어떻게 되나 아우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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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저거 잡았어야 됐다. 아...음... 아, 이게 맞아? 어, 키가 커게 맞았나? 아, 이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먼저 가면 어떻게 되니... 가는거네여, 어차피? 잠깐만, 친구야, 잠깐만, 이거 뭐지? 흐흐흐흫... 잠깐... 빨리 가면 된다고? 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